한국국토정보공사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썰랑해지긴 했는데 뭐 그런다 한들 어떻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막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봄은 오고요 우리 증시에도 따뜻한 훈풍이 불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순서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광고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이요 뉴스를 준비를 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중에 여러분이 꼭 짚어보셔야 될 만한 것들 골라서 세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박병창 이사님 투자 아이디어 각종 이슈들 함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터리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한참 AI, 로봇, 바이오 이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던 지난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오늘은 오랜만에 배터리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배터리 시장은 어떤지 또 중국과의 경쟁 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위치들 등등을 한번 짚어보면서 배터리 투자에 대한 여러 점검 요소들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3월 29일 금요일 순서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짚어드립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시의 봄이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미국 증시의 봄이 왔습니다 다우존스와 S&P500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구 증시는 원래 여름이었잖아 짜증나게 다우존스 지수는 0.12% 올랐고요 나스닥은 0.12% 하락했어요 S&P500은 0.11% 올라서 사실 지수 자체가 상승세가 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더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미국장 안 열립니다 성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무슨 금요일이요? 성금요일 성금요일? 네 세인트 프라이데이? 그렇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성? 그렇다고 섹시 프라이데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권순우 할 때 권자 뭐 이런 건가 성금요일? 이게 저기일 거예요 부활절 그 부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이 부활이라 금요일이 돌아가신 날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 천주교에서 제가 원래 안 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돌아가셨다는 그 말 자체가 약간 원래 우리 윤회사상이나 이런 거에서 기인한 거라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보통 죽으셨다 죽으심당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윗분한테는 존칭 써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아니요 존칭이지 그래서 죽으셨다고 했잖아 예전에 어린이 따위튼 얼핏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십자가 달리신 날이라고 그런 또 댓글이 있네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독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죽을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니까 죽은지도 들어가네요 네 이러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근데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4분기 확정치에 대한 전망이 3.2%였어요 GDP 성장률 근데 이것도 3.4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미국 반칙인 것 같아요 너무 경제가 좋습니다 아 이거 맨날 반칙이야 네 그래서 지수는 괜찮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PC 발표되는 게 있고 파월의장 발언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은 좀 세게 반등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거의 슬슬 주유총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3월 30일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 마무리 오늘까지 하면 대충 마무리되겠네요 네 네 와 근데 제일 관심이 뭐 이번 주총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데는 한미사이언스가 아니었는데요 한미사이언스 모녀와 형제의 대결 아 한미는 사이언스죠 네 한미는 슈퍼스타죠 아 걔는 삼미 오늘 아침 왜 이럽니까 오늘 좀 보이는데요 근데 진짜 의외로 원래 주유총회나 분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경영진이 이겨요 예전에 SM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하고 경영진이 싸웠을 때도 경영진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영진을 맡고 있었던 모녀가 졌어요 와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전체 의결 주식수에 88%가 참여한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주주총회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88%가 원래 우리 대선도 투표율이 88%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선 88%까지는 87년에 그 정도 나왔나? 아 일단 없죠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전체 의결 주식수에 88%가 나왔었고 그리고서 여기서 총출동하셨네 진짜 총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던 게 원래 모녀 쪽이 더 지분이 많았는데 형제가 아버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역전을 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모녀 편을 들으면서 다시 재역전을 했고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소액주주들이 가져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지분은 국민연금 이쪽 손 들면서 모녀 쪽이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1차 캐스팅보트가 돌아가신 아버지 동생 아버지의 고향 후배 아 네네 근데 1차 캐스팅보트가 형제 편을 들었고 그러면 그 다음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건 국민연금 여기서 대충 마무리가 될 건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의 향방에 따라서 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를 지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소액주주들이 네 결국 소액주주들 지분 4.5%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제가 52% 모녀 측이 48%로 소액주주가 실제로 캐스팅보트를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OCI랑 합병하냐 마냐 이게 제일 큰 이슈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는 그건데 양상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녀 쪽에 장악을 했으면 OCI로 넘어가는 거고 OCI랑 통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사회는 이제 형제 쪽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이제 형제 쪽이 장악하게 됐죠 이번에 이사를 늦는 거니까 총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형제 쪽이 들어간 거에요? 이사회는 전원? 전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 잠시만요 대여섯 명 들어갔나? 그러니까 이사회에 일단 형제 자체가 들어갔고요 아 형제 자체가 들어갔고 그거 개별적으로 들어가봐야 이사회 멤버들 이름까지 얘기해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을 다 뺐습니다 형제가 들어갔어요 어차피 모녀는 이사회에 있으실 거 아니야? 빠지죠 아 모녀는 빠지고? 그러니까 모녀가 넣고 형제가 넣고 그랬는데 밀린 거죠 아 그래요? 같이 만약에 이사회 이렇게 하면 나는 분위기 참 거시게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그런 개별안건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개별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를 제안을 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 쪽에서는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실망이 크겠지만 나간 분들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쪽에서는 딸이 지금 부회장인데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났던 형제들의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종윤 전 사장 쪽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쪽 손을 좀 들어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형제 쪽에서 했던 OCI라는 이질적인 데랑 통합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거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임종윤 전 사장 그러니까 아들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 5년 안에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순익 1조 원 달성과 시가총액 5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나서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총 200조? 네 200조요? 네 지금 어디야 뭐 SK 하이닉스가 한 그 정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삼성전자가 한 400조 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죠 한미가 지금 4조거든요 200조 200조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미사이언스의 이 분쟁이 본질적으로 왜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속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든 딸이든 그 형제들이든 상속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딸도 자기 주식을 OCI에다 팔고 대신 OCI 주식을 사서 양쪽 다 경영권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상속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 유치라는 말은 주식을 판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는 차입이라고 그러고 투자 유치라는 말은 신주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구주를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물량에 대한 것들이 야전히 해소가 좀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좀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쟁은 가족 간에는 되게 중요한 분쟁이었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좀 안 된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총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은 JB금융지주에서 얼라인하고 또 붙었어요 JB금융지주하고 얼라인 파트너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데가 서로 경영권 다투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어디냐면 예전에 SM 분쟁했었던 그 사모펀드예요 근데 여기도 지분율이 얼라인 쪽도 한 14% 정도 돼서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5명을 추천해서 2명이 됐습니다 얼라인 쪽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금융지주의 사회이사 중에 주주 추천이 들어간 거는 처음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추천 인사가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에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집중투표제? 예 예를 들어서 5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표가 5번 의결을 하잖아요 근데 투표를 그 5표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 이게 집중투표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하고 대주주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안건에 똑같이 투표를 하면 개주주가 100% 이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이사 추천 같은 안건에 만약에 내가 3명을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3개를 하나에 몰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적은 숫자의 주주들이라도 한두 명 정도는 이사회에 늘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얼라인 쪽에서는 이쪽에 몰아서 투표를 하면서 두 명을 이사회에 진입을 시키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재비금융주주 자체를 말씀드리려기보다는 집중투표제라는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한 모습이 나타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미 그리고 제이비 금융주주 등의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들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도 가볼까요 두 번째는 정프로님이 불편해하는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건 아니고 걱정을 좀 하는 거죠 불편해 네 그렇죠 정프로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 봤습니다 뭔데요 국민연금 표 같이 봐주시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따온 표인데 2250만 명에서 2238만 명으로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 줄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하고 IMF 때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이 왔을 때 조금씩 준 적은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소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보다 적어도 크게 늘지는 않을 거고 들어봐야 소폭 조금 늘 거고 그리고 점점 장기적으로는 가입자들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제 인구가 주니까 돈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비중으로 따지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벌어서 어르신들 봉양하는 거에 좋습니다만 세대적으로 그러나 그게 부담이 너무나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 5명, 10명의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건데 그러고 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부양하고서 나중에 내가 늙으면 받을 수 있나 생각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는 걱정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한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사실 한 달에 한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8일로 완화를 했었고 그리고 경력단절 주부 같은 경우는 10년치 연금을 내면 수급권을 주고 아니면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것들을 하면서 가입자를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의 사각지대는 거의 많이 줄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입시킬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연령 돈을 내는 연령이 끝나고 나면 가입자 수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연 감소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지금 정 프로님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정확한데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돈 내는 거를 올리지 않는 거를 이거는 제가 국민연금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국민연금 내는 돈을 올리지 않는 거를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온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올리지 않는 거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 아니면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이걸 올리지 않는 거를 보면서 이게 왜 그걸 올리지 않겠어요 올리면 정치적으로 반발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올리지 않는 거에 반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 지금 은퇴하는 것들이 지금 좀 높게 하고 있잖아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그분들을 뒷다리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급연령으로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4개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바꿔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연령들 자체도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참 그거에만 집중하기도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일본 사례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갈등 요인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연령 뒤로 늙으면서 고용 정년퇴직연령도 뒤로 미루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부터 5, 4, 5살 늘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6개월씩 늘려가지고 5년을 맞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열로 하더라고요 정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치적으로 불편하겠지만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풀려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도 좀 그런 네네네 좀 티핑 포인트에 왔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받는 분들은 아마 표현이 그렇지만 한층 꿀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받는 분들은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으실 거라고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다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할 거예요 뭐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정도로 유지만 되면 괜찮은데 아마 그것도 당연히 안 될 거에요 안 되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지금 한 20대 30대들은 돈만 죽어라고 내고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거를 마치 괜찮을 것처럼 나중에도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져서 괜찮을 것처럼 자꾸 얘기만 하는 이 정치인들은 이건 아니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올린다 그러면 반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젊은 세대들은 안 올리고 있는 것을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젊은 세대 국민연금 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 거는 그래 놓고 젊은 세대들한테 강제로 사실 강제로 걷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괜찮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내서 국민연금 많은 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국민연금 운영 잘 할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이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죠 아니면 뭐 국가 세금을 계속해서 때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세금은 또 누가 내 그 젊은 사람들이 결국 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나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이고 참 근데 그런 제도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과 젊은 세대가 많아 그러니까 청년층이 두툼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제도들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체감을 좀 못하다 보니까 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내는 것도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이 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주말 압권용으로 고용률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 그것도 그런 류의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과거하고 달리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되게 불편한 얘기들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압권도 저희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진짜 한번 언제 시간이 좀 될 때 치열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누긴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기 불편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죠 괜찮을 거라고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현실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내용들이라도 드러낼 건 확실히 좀 드러내갖고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나만 일단 받으면 괜찮겠지라고 이제 어느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아마 세대 갈등도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계속 그냥 뒤로만 미루면 나중에 폭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룬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젊은 세대 국민연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저께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게 개별회사 주주총회 차원에서 보려는 것보다 SK이노베이션이 참 재밌는 회사예요 이게 구에너지하고 신에너지가 같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유하고 에너지, 배터리, 배터리 소재 이런 게 같이 있는 회사여가지고 이게 에너지 산업의 어떤 변화적인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우산 장수, 집신 장수인가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해 뜨면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냐 걱정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뜨면 우리 집신 잘 팔리겠구나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좋을 때는 약간 좀 걱정하는 엄마처럼 되기도 하고 시장이 좀 좋을 때는 걱정 안 하고 안 좋을 때는 걱정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번에 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요새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가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아 트렌드가 옛날에는 가자 그래가지고 녹색, 그린 그쪽 가자 하다가 점점 그래도 석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가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후퇴했죠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에서도 그동안 진짜 구에너지 산업 쪽에서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신에너지로 그냥 계속 들이붓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들의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박성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같은 경우에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할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전체 사업 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기회를 모색하겠다 이 멘트가 되게 일반적인 멘트인 듯 보이지만 여기 담고 있는 함의는 왜 내실 다지기일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 추구했던 그린에 대한 몰빵 그런 부분에 대한 저검토를 한 것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전략 부문장인 강동수 부문장 같은 경우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들여다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것도 그린에 대해서 드라이브 세게 걸던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임성균 이사님 나와서 배터리 얘기를 좀 하실 건데 기업이 얘기하는 배터리 얘기하고 시장이 얘기하는 배터리 얘기에 좀 시간 시차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좀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 회사 중에 이쪽 투자 줄이겠다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2년 3년 후의 일이거든요 지금 투자하면 2, 3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회사들을 보면 투자 줄이겠다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SK온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7조 5천억 정도 투자를 신규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SK온 상장 관련한 얘기가 좀 있는데 SK온? 네 배터리 회사죠 LG엔솔처럼? 네 근데 아무리 늦어도 28년에는 상장을 해야 되지만 이전에라도 가치를 인정받으면 상장을 조속히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LG엔솔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SK이노베이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SK온과 같은 배터리 계열사 자금을 계속적으로 들이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SK온의 부채가 2020년에 23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50조 원이 됐습니다 부채가 50조 원이요? 네 2배가 넘게 빚이 늘었어요 그리고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인 WB 플러스로 떨어졌어요 SK온이? SK이노가 이노베이션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SK온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노가 계속적으로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노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SK이노주주인데 우리 배터리 자회사가 계속적으로 돈을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번 돈을 계속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얘에게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해서 IPO를 시켜서 신규 투자자 돈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각자 다를 수도 있죠 이거를 복수상장으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더 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이노에서 계속적으로 재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더 나은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새로 좋아 새로 그러면 분할해 분할은 돼 있고 아 분할은 돼 있고 네 상장을 해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SK온 주식을 주면 되잖아요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예 이전에 아 그래요? 상장하게 되면 주겠다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많이 줘? 아 적정하게 줘야죠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있고 그러면서 지금 SK렌터카라든지 동박회사 지분 베트남기업 지분 이런 거 매각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럼 뭐 조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아니고요 26년 뭐 이런 정도 26, 7, 8년 하여튼 늦어도 28년 이르면 26년 27년 이쯤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너지 산업에서의 어떤 속도 조절의 분위기를 SK인후 주청에서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국민연금 얘기를 갑자기 하냐 그러는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제 숫자 줄어든 걸 처음 줄어든 걸 그게 나온 거예요 발표를 해서 그 관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린 겁니다 뜬금없이 국민연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민연금 관심들이 또 어찌됐든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네요 자 하여튼 국민연금은 근데 꼭 뉴스를 떠나서도 한번 제대로 좀 솔직하게 국민연금도 다 앞으로의 전망 뭐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뻔히 인구라는 게 뭐 지금 보이는 거고 지금 1년에 몇 명 태어났는데 뻔히 보이니까 미래 20년 후에 인구가 우리는 다 정해져 있는 미래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욕먹든 건 뭐 욕먹더라도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이거는 그냥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로 자꾸 넘어가지 말고 언제쯤 우리 돈이 다 완전히 고갈되고 니네들은 못 받을 것이다 혹은 뭐 못 받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고 계획을 좀 다시 짜기는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권순은 팀장님 오늘 아주 화제의 뉴스들 아 그런가요 또? 화제의 뉴스 안 하고 싶은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댓글창은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redibi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